잠깐! 본 영상은 과도한 약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블레이드의 최고점 각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블레이드 최고점 각인! 부러진뼈와 시선집중에 대해서 적극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이 있을텐데, 도대체 1472 아르고스 배럭은 버스가 얼마뜰까 궁금하실거예요. 신호.. 신호탄 던.. 던져주십.. 나 있어, 나 있음, 있음. 내가 던짐, 내가 던짐. 던졌음. 사골도 남았는데? 뭐지? 버그인가? 저 껍질 벗겨지면 갈게요, 저. 껍질 벗겨지면 갑니다. 껍질 벗겨지면 갈게요, 저. 지금 모아도 되겠지? 워러드형 파기 좋아서. 너무 빨리 모았나? 아, 이거 한번 털고 기다려봐. 이거 다시 하자. 어, 지금부터 모자. 이게 딱 안정적일 듯. 너무 빨리 모으면 끝날 것 같아. 완벽한 계산이죠? 부식 한번 던지고. 파괴시켜! 파괴시켜! 부셔줘! 됐다! 가자! 이용 2900! 이게 버스트블레이드의 최고점. 보셨죠? ist. 욕원 인형 И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